고향 화성실을 위해 각 분야에서 애써주고 계시는 다섯 분의 감상대 수상자분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고향 화성실 고향 화성실 고향 화성실 고향 화성실 고향 화성실 우리시는 2001년 3월 21일 시 승척 당시 21만 명의 농업 중심의 작은 도시였습니다. 그러나 이제 인구 100만을 넘었고 반도체, 바이오, 모빌리티 등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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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